이게 뭔데요? 엉? 엉찍이요? 우와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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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어어 화하하 아냐아냐 뭐이렇게 올라가네? 어? 뭐이렇게 움직이냐? 우와하하하 야 이거 이것도? 아 이거 다시 리스해? 여기서 이따가요 아 개신기해 아 그니까 개신기해요 어쨌든간에 유튜브에 나왔던 안나왔던 나는 그냥 이거 자체가 되게 신기합니다 잘하며 솔직히 목결맹은 아니었어요 됐다 됐다 승천한다 승천한다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움직여? 와 와 와 앗 에이씨 그 참 저 저걸 아 진짜 손 넣고 있었단 말이야 아 나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죽인다 이것도 따봉 박아야겠습니다 어 이거 재밌어 버그맵인데 어 이거 재밌어요 진짜 저만 오늘 방학했나요? 오늘 방학을 했다고? 1월 16일인데? 진짜? 되게 늦게 하셨네요 뭐지? 어어 이 맵이 그 김수한무의 휴일인가? 그랬었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김수한무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이상한 애들이 지금 있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주인님이 다른 후원 끌어내라고 후원에 쓸 경비를 주셨어요 아니요? 거짓말하지마 나이트원님 천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봐바 김수한무가 다르네 지금 봐바요 이번엔 아예 다른 사람이 오잖아 김수한무가 지금 파업하고 이거 뭐지? 불꽃내라 불꽃 안주? 저게 근데 그러면 아 이번에는 멍멍이네요 멍멍이? 야씨 오오 개빨라 몰래 끈다는 걸 잊어먹었죠? 비나리니 꽝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래로 가야 되네 이거? 오오오오 오오 오 세상에 아 저기있네 비나리니 오케이 1달러 땡큐 나이트원이 천원 후원 감상 눈이 되다 네 쳐져 있었어요 비나리니 오케이 1달러 땡큐 내가 아까 끈다고 했는데 안 꺾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못 때리는 곳에 지금 있어 다음엔 마법사예요 꽝 비나리니 꽝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한대도 안 맞고 잘 하지요 다음은 구파 구파 꽝 비나리니 꽝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포탄으로 던져서 하라고? 나 룰렐 언제 끄냐 아 금잎 꽝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번엔 내가 이거야? 컨셉 잘 잡았네 나이트본잎 꽝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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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